전 일반인이고 얘네는 오타쿠라고 하시는데 사실 얘도 오타쿠예요 난 오타쿠야 난 오타쿠가 좋아 나도 좋아 나는 진짜 좋아 오타쿠가 정의를 하자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오타쿠가 아니에요 뭔데요? 어떠한 분야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타쿠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하고 이제 조금씩 타놓았어요 어벤져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제일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엔 좀 특별하잖아요 AP? 네 어벤져스 그렇지 너와 나랑 죽어도 다시 죽는다 네 가자 이거 갖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자 여기가 바로 아이언맨의 건물인가? 와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일부러 이렇게 찍으러 만들어 놓은 건가? 아 아이언맨 이것도 아이언맨 이것도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원자로죠 여기 가슴 박이 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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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자체는 아이언맨 가슴이었다 몸통 여기죠 여기 닭가슴살이죠? 네 닭가슴살 마냥 야 렛츠고 집 안 보여 이렇게 보자 보이지도 안다 보이지 않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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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바프롬 홈 와우 짱이지 마블 짱이죠 와 여기 역사가 다 있네요 어 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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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봤어요 저것도 봤어요 저것도 봤어요 다 왔네 내가 마블을 알게 된 건 스파이더맨 아예 처음 스파이더맨 아 아 진정한 마블의 덕후로 거듭난 건 아이언맨 1 맞아 나는 어벤져스 영화들 다 주인공이 다 하나씩 다 있는 그거잖아 근데 거기서 다 모여서 이렇게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 그치 이 많은 걸 다 봤네 진짜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이 배우 실제 이거보다 작죠 실제 키요 와 진짜요 이거 팔 또 다 실제 음 와 실제 이만한 거죠 진짜 크다 뭐일체 맞으면 그냥 죽겠다 이게 헐크의 실제 사이즈인가 왜 이렇게 커요 아 진짜 크구나 헐크가 귀요미로 보였는데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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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떠 사진 찍어줄게요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어 응 요 아이언맨 아 이거 멤버들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아이언맨한테 아이언맨한테 와 귀여워 세이 다 뭡니 안녕하세요 더블제 좋아 좋아 잘하고 있겠죠 더블제 현재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데 맞아요 조금 떨리네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힘을 주어서 감사해요. 제 어릴 적 꿈이 아이언맨 슈트를 갖는 거였는데 물 떨어지네. 3천만큼 사랑하고 아이언맨 같은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 화이팅! 난 성공했어. 성덕이다, 성덕. 해리포터 VS 어벤져스. 하나, 둘, 셋! 어벤져스! 사실 저는 해리포터인데 형이 어벤져스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어... 사실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저도 둘 다 좋은데 형 어벤져스 엄청 좋아하잖아. 해리포터는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어벤져스를 선택했습니다. 어벤져스 중에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좋아합니다. 형, 아이언맨 죽을 때 거의 올 뻔했어요. 맞아요. 제 심장과 같은... 심장이 왼쪽에 있어야죠. 아, 왼쪽에 있지만 가운데 심장이 있어요. 아이언맨 좋아하시죠? 아이언맨 심장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존재예요. 저의... 아이언맨 같은 존재. 네, 정말... 아이언맨과 함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